전남도 교육청은 AI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나섭니다. 도교육청에 따르면 AI 빅데이터 플랫폼은 한 번에 로그인으로 다양한 교수와 학습 콘텐츠와 도구를 쓸 수 있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. 플랫폼의 기본 기술은 전국의 시드 교육청이 함께 개발하는 방식으로 마련되고 전남 교육 현장에 필요한 서비스는 플랫폼 안에 따로 만들어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. 플랫폼의 기본 기술은 플랫폼의 기본 기술은 플랫폼을 사용합니다.